오빠가 왜 자살을 해요? 타살의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요 범인 잘못 말이에요! 내가 서울로 전학을 가는 이유는 오빠의 살인범을 찾기 위해서다 잘 들어 이 살인범 새끼야 너는 내가 반드시 잡아 내가 걔 떨어진 거 보고 경찰에 신고했었거든 누가 그랬다고 생각해?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게 진짜 진짜 내가 경고했잖아 앞으로 지금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심한 일이 너한테 닥칠 거야 범인 잡히기 전까진 내 눈앞에 전부가 범인이야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범인 범인 잡히기 전까진 내 눈앞에 뵙고래 범인 잡히기 전까진 내 눈앞에 안 후에 Business Easy Share 범인 잡히기 전까진 내 눈앞에 뵙고래